황가은이 이기지배 때문에 몸이 성할 날이 없네 무슨 녹음? 후니 말고 캥기는 게 또 있나 봐? 황가은은 내 휴대폰 녹음 모르는 것 같은데 니네 뭐야? 니가 우아라 아이들 납치했어? 그, 그, 그걸 어떻게 해 어딨어? 어딨냐고? 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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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주도요 나옥도 난 두 번 말 안 해 또다시 차봄이랑 내 앞에 나타나면 이거 경찰이 넘길거야 아님 재환가 쪽에 넘길까? 백지인데 여기다 뭘 적으시려고 너 하는 거에 따라서 백지가 되든 아니든 이 건 터지면 재환가는 널 독박 씌워서 널 유괴범으로 아마 평생 감옥에 썩게 할거야 혹시 모르지 주세린이 널 옷바라지라도 할지? 난 감옥에 절대 다시는 못 가 내가 세린 씨를 어떻게 만났는데 그러니까! 나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마 특히 우아라한텐 더 알겠어 알았다고 알았다고 네 입이 무겁다는 건 반드시 증명해야 할거야 야 나옥도 너지? 다시 연락도 없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러지 않았어 그런 짓 할 사람 너밖에 없어 협박범 여자라고 한 거 그거 주세린 아니야? 둘이 짜고서는 나 협박한 거 아니냐고 말하라고 어? 왜 대답이었어? 에이, 진짜 이... 에이, 내가 했다 그래 어쩌래? 니가 재벌 다니면 다야? 넌 목숨이 몇 개나 되냐? 진짜 확 씨 에이, 진짜 이 씨 이게 미쳤나 진짜 양아치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대들어? 어? 양아치? 씨... 안 꺼져?